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요. 솔직히 오늘 테스트는 전 변태로 나올 것 같아요. 전 변태니까요. 너무 솔직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채영와 함께 변태 테스트하러 가시죠. 변태가 아니라 미친 사람인걸? 1번. 선물 포장지를 보관한다. 평균적으로 저는 선물 포장지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X. 2번. 이불이 두껍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네. 이불은 무조건 두껍고 몽실몽실하고 포근해야 잠이 잘 와요. 3번. 물집을 터뜨린다. 예스! 그 물집 터뜨리고 거기에 있는 그 물이 나올 때 기분이 좋아요. 미안해? 4번. 빠진 머리를 보면 기분이 나쁘다. 흠! 머리가 빠졌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5. 코를 풀고 그것을 확인한다.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죠. 6번. 오므라이스보다 후라이가 좋다. 후라이? 네. 반숙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라고 야들야들하고 촉촉해요. 7. 겨울에는 짧은 머리가 좋다. 노. 겨울에는 추워졌겠는데 머리를 짧게 하면 어떡합니까? 8. 교통체증이 싫지 않다. 싫어요! 재채 싫어요!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요. 9. 남의 몸짓에 대해 과민반응할 때가 많다. 네! 살짝만 누가 터치하면 좋아요. 10. 간지럼을 못참는다. 잘 참는 것 같은데요? 잘 참지. 아니요. 11. 치과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요? 10. 부스럼은 떼어낸다. 네! 부스럼은 다 긁어야.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저한테 나온 말이에요. 13. 연필이 뾰족하지 않으면 싫다. 아니요. 뭐 뾰족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14. 주사 맞는 것이 좋다. 주사 압구! 싫어요. 15. 입술을 자주 벗긴다. 입술을 어떻게 벗기죠? 이렇게 벗기나요? 입술을 자주 벗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16. 헌혈을 자주 한다. 저는 딱 45kg이라서 몸무게가 안 돼서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요새는 자주 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17. 벌레에 물리면 십자 자국을 냅니다. 네! 재밌잖아요. 18. 보름 딸보다는 얇은 금흥 딸이 좋다. 예! 뭔가 금흥 딸이 더 섹시하지 않아요? 19. 스테이크는 살짝 구운 게 좋다. 예스! 20. 바퀴벌레를 못 잡는다. 바퀴벌레는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그걸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 돼요. 자, 변태 테스트 20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몇 개나 오케이! 동그라미 체크하셨어요? 몇 개가 변태를 말해주는 건지 확인해봅시다. 20문항 중에서 0개에서 3개는 세디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디스트가 그거 아니에요? 막 때리면 좋아하는 거? 그거 메조이스트인가? 세디스트를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아무튼 세디스트 변태라고 하네요. 20문항 중에서 4개에서 7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8개에서 13개 문항에 동그라미를 하신 분은 요주의 결벽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개의 그 이상은 변태라고 해요. 변태. 우와! 우와! 저 지금 별거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변태가 아니에요! 전 제가 변태이길 바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변태인 줄 알았거든요. 오늘도 치치TV가 재밌었다면 구독하기와 다른 영상 보러가기 딱딱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